여러분 우리 화장품 사러 갑니다. 여기 한 공창 화장품 있어요. 좀 싸게 파니까. 공장에서 사면 되게 싸요. 우리 1년 2번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가서 왕창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씁니다. 여기 주소 어디에요? 여기는 춘천 태계 농공단지입니다. 태계 농공단지. 여기 왔습니다. 웰코스. 지금 이름이 웰코스로 바꿨네. 여기 여기. 웰코스. 태계 농공단지 웰코스입니다. 네. 화장품 사세요. 아이고 다리야. 여기 여기 있고. 여기 판매점입니다. 여기 공장 직판점이에요? 네. 여기 와서 사면 돼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직원이 밥 먹으러 갔을걸? 그래요? 아니걸? 아니요. 밥 먹으러 갔을 거야. 아이고 이리야. 매장. 우와. 이렇게 화장품 많아요. 엄마는. 이거 이거. 이거 4개인가 사오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스프레이도 이것도 많이 사오라고 그랬어. 이거 2개. 아니 제가 할게. 오빠. 오일티슈. 몰라 봐요. 오늘? 야. 지금. 제 화장품은. 이거는.. 사이 드. 아. 네. 나. 이 날. 그. 그. 26. 유통기한. 유통기한. 응. 25년이니까 괜찮아요. 그거 하나 하고. 이거 두개 사야 해. 이거 두개. 이것도 두개. 이것도 두개. 이거 언제까지 있지? 이것도 25년이니까 괜찮아요. 두개 하고. 이것도 두개. 이렇게 많이 써요? 막 쓸어 담네 오랫동안 이거 안쓰니까 피부 지금 다 망해졌어요 다 없어지는데 너무 바빠서 여기는 못 왔어요 여기는 그린싱 오빠 그린싱 필요하지? 이거 좀 쉬운거 싸고 좋네 1600원이네 이거 1천원이야 6천원 쓰자 비싼거 써야지 이것도 좋다 세안크림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넷나이즈 뭐야 25년이야 괜찮네 아 이거 테스트하는거 아니까 아니야 아 새로 세운거네 이거 싸네 천주 빼고 근데 이거 열기 좀 힘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거 더 쉬워요 이렇게 택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이거는 돌려야돼 이렇게 돌려야되니까 불편해? 어 불편하지 그리고 여기는 산크림 산크림 5천원 하나이니까 좋지 요즘 여기 저 임신하면 이거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내꺼 내꺼 어 없네 이거야 없네 여기 뭐가 없어 테스터가 어 아직 안 들어온거 같아요 어떻게 오케이 이거 사면 안돼요? 이거는 테스터라서 아 그 남성용품 위에 이거 그 옆에도 있거든요 어 있다 이거 이쪽에 있는거는 이거 써도 돼 아 한번 써봐 근데 이거 향 좋은데 이것도 괜찮아 이거 향 이거 두개 사 한번 써볼까요 이거 테스트 있어요 오빠 아니 이거 예전에 써봤어 알아 써봤어? 어 언제 이거 테스트인가 어 테스트 줘 자 이봐 이렇게 넣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괜찮아 응 또 하나 더 사 어 그거는 뭐야 응 그거 아 에스터쉐이브 원래 아니 그거네 오자 가서 와 더 많이 썼어 스킨 같은거 하하 이거는 남자 향 향 나네 저거 하나 더 사 어 근데 유통기간 좀 봐야돼 어디있지 메딘콜 병에 있지 뚜껑 열어서 봐야돼 좀 이따 오빠가 염색약 아 이거 익스트레이 이거 테스트 없어요? 어 테스트 앞에 아 이거요? 아니야 아니야 옆에 아 아니 테스트 이쪽에 응 어시원하네 응 흐흐흐흐 뭐야 이거 그냥 음 피해가 좋은 물이야 안경에다 뿌려도 뭐 어떻게 해? 하하 그래요? 자 엄마거 엑스프레이 이거야 오빠 응 머리 엑스프레이 이거 테스트가? 아니야 아니야 캐스터 없어요? 사장님? 어 그거는 캐스터가 없어요 그냥 사야되 형님 저자는 어떤거 많이 써요? 어 세팅이라고 안 되어있는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세팅? 네 남자들은 이제 머리를 고정시키고 자칫문 스프레이 네 헤어 세팅 스프레이 이거 세팅 스프레이 뭐에요? 머리가 무스처럼 이렇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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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 그러면 이거는 이거 또 세팅이라도 있나요? 세팅 엄마는 뿌리는 거야 무스 안돼 아니 엄마 세팅이 있어야 돼 아니야 엄마 무스 아니라고 이거 뭔데 이거 세팅은 모양 고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양념 주는 거예요 아니야 시트먼잖아 시트먼 트리트먼트 스프레이 이거는 스프레이 해서 좀 예쁘게 해 주는 건가? 어? 엄마 고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하나 사주고 이거 하나 사주고 이거 세 개 사줘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다섯 개 2천 원이? 싸다 너 사줘 다섯 개 사줘 싸니까 근데 이거 유송 기간 25년이네 괜찮아요 응 아 사나다 그만 사 엄마 좋아해요 이거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 엄마 뭐지? 염색약 내 거 염색약 우리 것 몇 개 사 내가 써야 돼 우리 염색약 하나 5천 원이니까 두 개 세 개 사 세 개 사 이건 여기 세 개 사 이거 뭐야 세치 커버네 이거는 세치 커버네 이거는 양도 적어 이것도 좋아 양도 많아요 샴푸 어? 샴푸 이거 새로운 거 있네 우리 샴푸 있어? 샴푸 있어요 우리 이거 산 건데 몇 개 사가 이거 뭐지? 그것도 샴푸네 샴푸 이거 샴푸 이거 하나 사줘 어성초 어성초 샴푸액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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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고 응 이거 뭐지? 세케 이것도 어? 이것도 샴푸인데 이것도 샴푸인데 누가? 바이오틴 뭐 그런 거네 이거 좀 양이 크다 만 원짜리인데 우와 새로운 거 봐 20 26년이야 좋아 아 이거 이거 줘봐 탈모 방지용이네 그래? 이거 좋다 이거 한번 사보자 탈모 방지용 아버지도 하나 사줘 이거 그래? 아버님 하나 사줘 탈모 방지 요새 이런 거 인기 있잖아 됐어 이거는 그냥 치운 거 아니야 그냥 거야? 이거 그냥 해 그거 잘 안 치워 엄마 가지고 오라 그래도 무게 사라 그랬어 잘 안 써 이것도 나 이것도 좋아 이거 나는 자주 많이 쓰니까 좋아요 우리 바디로션 집에 있나? 바디로션은 많아요 저번에 많이 사왔나? 어 됐어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는 16만 원 냈습니다 여러 가지 거 샀어요 한 박스 샀어요 한 박스 와 감사합니다 엄청 많아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일할 자리 찾다가 서류됐었는데 일 주세요 그런데 한국 말이 안 되죠 네 여기 행산라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거든 아니 그래서 힘들어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 뭐가 소통해요 아니야 라인이 돌아가니까 여기는 라인 누가 한 명 못하면 막히잖아 맞아요 그러면 힘들어 서로 싸움만 해 어 엄청 잘하시네요 나 공장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벨트 컨베이어 벨트 그런 시스템이면 한 명 막히잖아 그럼 뒤에 다 막혀 그럼 싸움나 그런가요? 응 그 시스템 달라 혼자 일하는 시스템 아니면 여기는 체계화되어 있으면 있어 이 공장 외국인 많다고 많긴 많지 이런 듯 다 원래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가 돼야 돼 아 4만 9천 원 네 이거는 아주머니들 좋아하는 스프레이 2천 원 헐라이니가 싸요 삼푸 만 원 좋습니다 이거 예쁘니까 엄마 좋아하겠다 내 채널은 바로 봐요 뭐해? 지금 공장하니까 좀 써야지 아유 공짜로 공장 와서 왜 공짜로 써보는 거야 여기 15원 사는데 이거 조금만 더 안 쓰냐 아유 써 봐 그래 광고해야지 봐 자 향 한번 맞춰 후 아 이러면 화장품 광고 들어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장품 광고 들어가지 음 음 오 좋다 음 향 좋네 어 향 좋지 응 시원하고 응 또 하자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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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다 아 그만 써 떡질 내놓냐 그럼 오빠도 잘생겼어요 이렇다고 젊어져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 아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아 향 좋다 아유 좋아좋아요 네 네 네 고맙죠 아유 당신 주소 하하하하 이거 갖고 다니면서 여행 다닐 때 좀 쓰면 좋아요 아 몇 개 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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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세요 하하하하 아 좋다 이 사람 원래 고용이지? 물어 공짜 공짜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하하하하 공짜니까 좋아요 공짜 너무 좋아하죠 와 와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오빠 선물 대박 가자 가자 선물 많이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대박이다 여기는 염체계약 크게 있는데 5,000원만 내면 됩니다 이게 몇 번 할 수 있을걸? 아마 두 번 할 수 있어요 두세 번 할 수 있어요 아니 오빠는 머리는 네 번 해요 뭘 네 번이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 진짜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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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쇼핑 잘했네 쇼핑 쇼핑 잘했어요 네 집에 가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특수하게 쓰고 쓰면 공장 와서 사세요 하하하 공장 와서 사면은 진짜 절반 가격 여기 절반 가격입니다 네 괜찮은거에요 이거는 마트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7,000원, 10,000원 그래요 그치 이거는 양 좀 많아요 그냥 좋아요 여기 조금 싸 훨씬 싸 싸요 한 50% 가격 네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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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